거기! 지쳐 보이는 아빠! 여기 주먹! 표정보니까 딱 알겠네. 육아 동지. 육아 정말로 쉽지 않죠? 울고 때 쓰는 아이는 또 어떻게 달래야 될까요? 어떻게 놀아줘야 잘 놀아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창의성은 또 어떻게 키워줘야 하죠?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고민되시죠?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육아 고민 나누고 팁도 얻을 글로벌 육아 반상회! 한국에서 살아가는 물건 넣은 아빠들의 리얼 육아! 물건 넣은 외국인 아빠들의 고군분투! 훔쳐보면서 육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보는 시간! 글로벌 아빠들의 육아 모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6월 26일 일요일 밤 9시! 글로벌 육아 반상회! 물건 넣은 아빠들에서 만나요!